왜 힝했어요? 지금 유튜브를 열어줘요 인터넷 열어줘요 왜요? 저는 2개예요 인도네시아에 계세요? 아니요 어디에 계세요? 저는 서울에 계세요 앞으로 더 많이 잘 될 건데요 진짜 외국분들 한국 사람 스웨드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 앞으로 더 많이 돌아가세요 앞으로 더 많이 돌아가세요 인도네시아에 가요 아무튼 저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요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귀여운 한국어로 말해요 귀여운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서울에 만나야 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떻게 어릴까요? 저는 26살이예요 너는 어떻게? 영어 공부해야겠다 서울에서 서울에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제 새로운 팝송 유튜브 채널에 비디오 서울에 가요 그래서 서울에 여행을 가요 제가 원하기도 했지만 근데 너무 힘들어,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는, 바리에 더 유명한 곳이 더 유명한 곳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 곳이 많아요 너는 사랑해? 너는 사랑해? 너는 사랑해 코나님 감사합니다 코나님, 코나님은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 나이가 실례하면 직업이 어떤 일 하고 계세요? 필리핀인도? 네 물론 타이틀랜드 안녕 나 거기서 왔어요 여행 너의 하루 어떻게 되세요?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 시청자의 미래가 더 높아졌어요 제가 거의 7, 8명이었는데 거의 7, 8명이었어요 매일 하루에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미래에서 왔어요 코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필리핀의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유튜브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네팔 안녕하세요 구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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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코나님. We live in Thailand. I've been there too. And I get to know you. Then,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. I have singing cover and dance cover and my V-log. Many videos of me. I really like playing.